왜 갑자기 되게 쑥스러워? 부끄러워. 재밌고 진짜 이쁘네요. 오늘 물리한 팬분들께 보내는 세레나구. 진짜 돌아버리라! 송영재야. 갑자기 오드를 터면... 정말 찬한 구러기들이죠. 송영재야. 아 이게... 오 잘하는데? 착 스태프. 희정이 항상... 진짜 프로 절대 동물 보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 항상 앞에 걸고 있죠. 항상 속이기 위해서... 슈트하고, 슈트하고, 슈트하고 그니까 이거 맞죠? 슈트하고 바로 이렇게 걸어 주면 안 돼요? 슈트하고? 승차가 마주키는 아주 편안합니다 별이 있을게 우리 성우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 멋있게 귀엽게 다! 시기를 다! 성우에게 막상우스럽게 영겅대게 부르셨나요? 우리가 영겅대게랑 막상우스럽게 영겅대게 이게 진짜 우리의 자기소개 오케이 지금부터 부를게 우리 노래 원 앤 오 이보게 우리가 얼마나 잘 나올게 그냥 몇 시야? 안 없어? 10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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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걸 노렸을 걸 원했어요 다! 카메라 할 수 있지 나중에 인터뷰를 하러 보실지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히니한 씨가 소품이 아니라 대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 친구의 개그는 진품이네요 가람풍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멤버들 이름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솔바도 마음에 들고 저희 보이네스토어의 집 모양도 아주 곳곳에 그 다음에 후가 그려져 있는 그림, 색연필 아, 약간 그거네요 눈, 코, 입 그냥 다 좋던데 이거 다 포함해서 말장난까지 좋던데요? 와우! 재현 씨가 아주 현란한 춤 사이를 뽐내다가 딱 정박에 떨어지는 박자의 주먹으로 빵! 뽑는 안무가 있는데 굉장히 신나고 거기서 아주 음악적으로도 쾌감을 느끼실 것 같고 이게 살짝 녹음 비하인드가 있는 게 원래 거기가 의도된 부분이 아니었고 재현이 형이 녹음을 하다가 박자를 틀려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이게 저희 프로듀서님들께서 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임팩트 대박이다! 돌아버리겠다! 문과 문사이 게임이 저거 진짜 재밌었어요 문과 문사이! 이렇게 수건을 탔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도 모르고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인엑스도 보이시나요? 무조건 써야죠! 근데 이게 절대 샤워하고 쓰지 않고 저는 쓰지 않고 보관할 겁니다 네, 보관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 데뷔 기념을 진짜 이거는 정말 기념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10년, 20년 들고 있겠습니다 난 지금 정말로 저도요 왜냐면 내 애교와 바꿨기 때문에 정말 갖죠 와, 이거 반대사! 해명을 해보시죠 조금 억울했던 게 이건 아마 멤버들에서 전부 똑같았을 거예요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겉바속촉이란 말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어? 물이 두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겉은 되게 시크해 보일 수도 있고 터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여린 마음으로 아, 그러면 성우 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성우 형이 겉은 사포처럼 하하하, 사포는 너무 그니까 크라사랑 속은 또 잼 하하하 겉바속촉 겉바속박 저는 아무래도 오늘 생애 첫 MC를 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중적 의미인데 오늘 명의 MC였어요 와 우와 진짜 오늘 좀 뛰어났어요 명의 MC 어? 고생행수였습니다! 와아! 고생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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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릴즈 입혀졌어요. Q. 그릴즈 입혀졌어요. Q. 돌고 돌아 처음 입은 걸로 픽 형 칙 하고 Q. E 할 때 포인트 안무로 Q. PD님께서 직접 주문 제작 해주신 그릴즈를 맡기고 왔습니다. Q. 오늘 이한 씨가 아까 거울을 보면서 Q. 나 오늘 상탱이 꽤 괜찮은 것 같아. Q. 이렇게 생기는 데 아니라고? Q. 모자를 쓰니까 내 얼굴이 더 사는 것 같기도 하면서 Q. 오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 Q. 확실히 나는 얼굴이 보이면 보일수록 Q. 너무 잘생겼구나. Q. 아니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Q. 아니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Q. 생긴 걸 보여드릴게요. Q. 내가 갑자기 인이어 를 찾아달라고 하거든요. Q. 근데 인이어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찾아달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Q. 아니 인이어가요. Q. 아니 인이어가 여기 있다고요. Q. 아니 여기 있잖아. Q. 아니 뒤에서 바람이 와서 Q. 혹시 누가 들어주고 계신가 했는데 Q. 바보같이 계속 어떻게 시지 하고 있었습니다. Q. 상징인 문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시작해가지고 Q. 제 파트에 옷을 던지는 파트 Q. 류씨의 굉장한 발차기 Q. 아 맞습니다. Q. 무대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Q.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Q. 보고 또 보고 많이 봐주세요. Q. 그 보일 낙스테고 Q. 모두와 같진 않지만 Q. 뭐든 될 수 있어 Q. 애가 덮나와요 너 Q. 어렵습니다. Q. 힘듦을 써요 Q.OWN이 Q. 오더 secondly Q. ус여함은 Q.cji' Q. 뚱탐 Q. bırak자 Q princiージャona Q. 느끼해 Q. 취향하는 Q.iani 아 진짜 긴장돼 죽겠네 이런 잘생긴 있었나? 면접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 미쳤는데? 눈물이 완벽했습니다 하다 보면 풀려있습니다 본인들은 긴장돼 죽겠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묻어버린 입술을 풉니다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한 번 빠르게 뱉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긴장 풀립니다 나온다 어? 기뻐서 유우 했던 순간이요? 저 지금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항상 꿈꾸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재현 씨는 최근에 기뻐서 유우 했던 순간 아 너무 많은데? 저희 첫 뮤직비디오 잘 끝나고 안 그랬죠? 신기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오열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냥 뿌야지 하면서 눌어버렸거든요 그 lifted? 근데 저도 유우가 아니긴 합니다 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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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니 und βnen 저는 여기 세트장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세트장이 이뻐? 내가 이뻐? 세트장이요 누가 꽃이네? 리우가 예뻐 누가 꽃이냐고? 당연히 이게 리우지 그것보다 더 예쁩니다 아우! 이게 이것도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곡 작업을 한 것 같다 아우! 이거 하고 싶어서 넣어내줄 사실 재현씨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V를 좀 많이 사용하기로 했어요 되게 짧은 순간에 제가 점프를 해서 하는 건데 어떤 게 잘 보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V가 가장 잘 보이더라고요 뿅! 사실 돌 수 있는 건 최대 4바퀴 정도인 것 같아요 13바퀴도 가능하시잖아요 사실 너무 겸손해요 지금 너무 겸손해 리우가 지금 뛰어지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리우가 한 13바퀴 정도 돌 수 있는데 딱 4바퀴 돌 수 있고요 보시는 분들이 너무 어지러우실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새벽에 몰래 13바퀴 도는 거 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습습히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거실 락 혼자 13바퀴를 걸고 있더라고요 세레나데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저희가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한테 뛰어가면서 이렇게 정말 저희의 진심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을 동네방네 다 알아 트레이너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작게 작게 숨겨놓은 귀여운 포인트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직접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요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마이크거든요 잘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있어요 저희 글씨체로 직접 쓴 거거든요 저희 글씨체요 문학 이한 멤버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저는 성호씨가 진짜 궁서체로 써가지고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청량한 것 같은데 또 저희가 고백하러 가기 좋은 날씨죠? 이러한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두근거림을 세레나대로 표현한 청춘들의 고백으로 많은 곳이 후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호씨 아까 날씨 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정말요 진짜 틈틈이 열심히 달려왔죠 모든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애견하고 짙특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기상캐스터 성호씨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성호씨가 기상캐스터 잘하잖아요 기상캐스터 성호씨 네! 오늘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호입니다 고백을 하러 가는 내용이 보기 때문에 화창하고 봄날에 따스한 햇빛을 맞으면서 웃을 줄은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햇빛쟁쟁스 햇빛쟁쟁스 하지만 비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보이넥스터를 들으면 꿀꿀한 기분도 싹 사라지기 때문에 비가 빠이빠이 비가 빠이빠이 햇빛쟁쟁스 햇빛쟁쟁스 여러분! 저희는 정말로 우주에 죄송합니다 사랑을 담았어 마무리 좋았어 마무리 좋았어 안녕 세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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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 Disability